네, 여보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황민용은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아, 대주전자 재료를 12만 5천원에 10%를 샀어요. 12만 5천원에 10% 사셨어요? 네네, 근데 이게 물려 지금 뭐 하겠는데 연말까지 한 계산하고 있는데 손실을 안 보고 빠져나올 수 있겠죠? 그렇게 여쭤보려고.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겠죠? 라고 물어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답을 지금 드릴 수는 없어요. 지난번에 테슬라 쪽에 실리콘 응급제 납품 소식이 있었죠. 그때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던 그 시점이었는데 효과는 그때 당시에 끝났던 거고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볼 때는요. 근래 들어서 2차전지,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테슬라가 주가가 홀로 반등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관련 주도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. 대주전자 재료도 역시 마찬가지죠. 2차전지 쪽 테슬라하고 묶여있는 중복이기 때문에.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재료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과는 별개로 주가가 올라온 거예요. 약간의 뭔가 거품이라고 해야 될까요? 살짝 그런 게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어찌 보면 지난번에 올라갔다가 고점을 한번 나왔잖아요. 화면 보이시죠? 이때 고점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고점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? 이전 고점보다 낮았어요. 고점이 좀 낮아졌잖아요. 그때부터는 뭔가 좀 아 얘가 좀 하락으로 신호가 좀 바뀐 거예요. 일단 이번에 반등 줄 때 아마도 이 자리가 아마 매수했을 때인가 이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. 이 시점에 올라갔을 때. 근데 지금 내려왔다가 이번에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. 지금 이제 뭔가 혹시 추가 매수? 뭐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하고 계세요? 그런 건 아니고요. 그러면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. 대주전자재료는 지금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이 하락이 흐름이에요. 방향이잖아요. 그죠? 주가의 방향이 지금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이란 말이죠. 이렇게 위가 아니라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. 이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. 지금 보시면 그 자리에 딱 걸려있죠, 오늘. 보이시나요? 그죠? 시장은 이런 분위기를 많이 느끼고 나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와요. 그러면 정확히 따지면 대주전자재료는 11만 5천 원 이 가격이 있죠? 11만 5천 원 가격만 확실하게 넘어서 주면 매수가 회복 또는 매수가보다 조금 더 윗재 가격에서 팔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셔야 되는 건 11만 5천 원까지 이 자리를 넘어가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요. 이 가격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이 가격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럴 때는 이제 파실 수는 없죠. 혹시? 매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냥 가져가실 생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데 만약이에요. 9만 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8만 원에서 9만 원 사이 있죠. 이 가격 부분에서는 추가 매수 타이밍을 다시 잡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. 만약에 밀리지 않으면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12만 5천 원 돌파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고요. 만약에 밀린다 싶으면 이제 8만 원에서 9만 원 이 가격 사이에서는 추가 매수 타이밍을 다시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. 이해되십니까? 네. 근데 그러면 이게 12만 5천 원까지 매수 가격 과정은 이렇게 갈 수 있는... 지금 여기서 바로 올라간다면 가능해요. 근데 떨어진다면 추가 매수를 해야지 내가 이제 본전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. 그러니까 추가 매수 타이밍을 다시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이해되셨나요? 네. 이해가 되겠습니다. 나중에 올라가면 파시면 되는데 혹시나 9만 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8만 원 아래에 가까운 가격이 오면 다시 한번 연락주세요. 그럼 연락... 저기 10만 5천 원은 더 갈 수도 있다고... 아, 그렇죠. 매수가 위쪽에서 팔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렇게 된다면? 네. 감사합니다. 네.